아 능선에 있다고? 어 이걸 뺏어 어 화가 잔뜩 낚겠는걸? 나는 커피를 좋아하진 않아 막 찾아먹진 않아 나 커피 향이랑 입에 남는건 되게 좋은데 나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카페인을 못먹는 그게 있어가지고 먹고나면은 손 떨려 커피 치워야겠다 커피 바닥에 두면 구애가 소주까지 지금 이거는 약간 더치커피 같은거? 물에 타먹는거? 두개 안내렸나? 어? 흠흠흠 그리고 이거는 먹이로 아마 안좋네 아 저기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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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왜 이렇게 아다리가 안맞아 이게 왜 안맞냐고 아 좀 더 신중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잡을거야 진짜 이렇게 잡을거야 아까 미니를 잡을거야 오늘 왜 급하게 켰냐고 있어 누가 내일 쉬는 날이라고 오늘은 또 방송 늦게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누구 댓글 댓글 달아나서 그거 보니까 아 오늘은 조금씩 지켜야겠다 그 댓글보고 일요일날 털린거지 여기 심장밥이 걸리버렸어 심장 나 원래 뛰어다니는거 좋아해서 잘 뛰어다녀서 가자 중간 시참 나이 제한 16살 까지 고등학생부터 그 배틀그라운드 나이 제한 있는거랑 똑같이 아 몰라 차 운전 극현나 아 아파 뭐가 개많이 없는데 차 두대고 올라오는데 아 잘 치였어 사운드 아니 으 낯 M24 M24를 내가 여기서 파밍할 수 있을까? 사운드 사운드 왜 이렇게 끝이 없냐 아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또? 또? 아니 또 있어 나 들어갈래 아픈 자기장이잖아 다음 거는 가자 갈 길이 멀다 정찰 옥상 있을 거 같은데 고상이랑은 조끼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아 나 왜 내려가 아 여기 내려가지마 여기 여기 개미지 여기 개미지 내 손에 있다고? 어 이걸 뺏어 오빠가 잔뜩 나 깨는걸 아 이거 막 때빌 수 있었네 대충 어딨는지 알거든?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? 와 자기장 내꺼네 대충 어딨는지 알거든?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? 와 자기장 내꺼네 왼쪽 하나 창고가 2인이라 나이스 아 알았어 거기 있는거 알아 알아 야 덤벼 어 그거 하지마 어 뭘 던지는거야 아하하하 그래 항상 말하기를 나 너무 떨려 치는거야 나 좀 틀렸다 으음 어 으엉 아 내 여기 내 내actic amp 제 자리가 더 좋았네 내 자리가 더 좋다며 뭘 도피하면 이겨 도피하면 상관없었어 내가 못썼어 11키렉스 참체상 수리비 5천 방금 건 진짜 아까웠어 2 3 4 4 5 5 5 5 6 6 9 14